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자신들이 보호하던 개들을 무더기로 안락사시켰다. 심은영 변호사는 살처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셜록도 지금 여러 개의 매체가 함께 취재를 한 것 같던데요. 네, 내부자가 셜록을 비롯해서 SBS 뉴스타파 한겨레 이렇게 제보 내용을 전했는데요. 작년부터 좀 같이 취재를 했습니다. 제보자를 좀 공유했다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같이 보도하기로 약속하고 낸 건데요.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죠. 내부자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230마리 이상 죽였다. 그리고 박소연 대표가 지시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박대표는 2011년부터 케어에서 안락사 없다고 공언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사실 거짓이었고 후원자들을 기만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동물을 구조한다고 해서 후원금을 연간 20억 모았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기업과 협찬도 상당 부분 받았었는데 알고 보니까 구조를 해놓고 뒤에서 몰래 안락서를 했던 거죠. 제보자가 이렇게 제보할 때는 어떤 증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진이나 이런 것까지는 공개를 하지 않았고요. 케어하고 거래한 동물사체 처리 의료 폐기물 업체 세금 계산서를 제시했습니다. 잠깐만요. 동물사체 처리 의료 폐기물 업체. 그러면 만약에 동물을 살처분하면 이 동물의 사체들을 처리해주는 업체가 있다는 거군요. 네. 2015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그러니까 대충 3년 반 정도 되겠네요. 그때 동물사체 처리 비용으로 3,400만 원 썼습니다. 사실 좀 안 어울리긴 하죠. 동물권 보호단체에서 사체 비용의 상당 부분 쓴 건데 이게 뭐 자연사회 거나 이럴 수 있을 때도 그렇죠. 뭐 처리는 해야 되니까. 그럴 수는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규모가 좀 상당합니다. 사체 총 무게가 5,700kg인데요. 대충 진돗개가 20kg 정도 되니까 계산을 하면 A씨가 말한 규모하고 비슷합니다. 한 250마리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박 대표하고 나눈 전화 내용하고 카톡 내용을 공개했어요. 남양주 개농장에서 데려온 애들도 사실 데려온 이유가 거기서 죽느니 안락사 시키고자 데려온 거다. 아프고 이러면 다 데리고 있을 필요 없다. 이런 카톡 내용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임신한 개나 새끼들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점이 참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어제 기사로 냈던 부분인데 KBS 추정 60분에서 경찰하고 케어 같이 서산 투기장을 급습한 적이 있었거든요. 서산, 충청도 서산에 투견장을 급습해서 네, 투견장. 방송이 됐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후원자들에게는 이 투견들을 어쨌든 입양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내부자는 인계받은 12마리 중에서 6마리는 안락사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거는 사실 이게 기자들 취재가 들어왔었습니다. 이 당시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니까 경찰도 물어보고 하니까 더 물려 죽은 걸로 우리가 얘기를 하자. 서로 싸우고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비슷한 애들 3마리 정도는 구해와서 죽은 아이가 입이 거무티티했나 봅니다. 그래서 주둥이 부분에 염색해서 2마리는 그렇게 어떻게 해보자. 이런 얘기가 남아있습니다. 기만한 거네요. 지금 이게 대표의 어떤 비행으로 지금 기사들이 나와 있는데 직원들은 전혀 몰랐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직원들 실망감이 엄청납니다. 그럴 것 같은데요. 울면서 기자회견을 했었죠. 긴급이사회 개최를 중단하라면서 박 대표에게 면담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동물보호단체들도 지금 박 대표를 고발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사실 직원들이 몰랐던 이유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동물보호소가 굉장히 멉니다. 케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소만 보더라도 포천, 충주, 홍성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구조해도 이게 어떤 환경에서 좀 이루어지는지 보호가 이루어지는지를 잘 살필 수 없는 어떤 환경에 놓였던 거죠. 그래서 내부자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덧붙인 말입니다. 단체 대표가 곧 케어는 아니다.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바쳐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직원들이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동물권단체 케어의 문제인 것이냐 케어의 대표 그리고 매체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던 박소연 대표의 문제인 것이냐 이 부분을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제 기사가 나오고 많은 반응들이 있었는데 케어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지만 당장 후원을 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후원을 끊을 경우에는 남아있는 600마리 정도의 아이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후원을 계속하겠다. 이런 의견이 가장 다가왔습니다.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 관련 감사합니다.